Oh my 양산 안녕하세요. 양산시장 나동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 공식 유튜브의 새 얼굴 하진솔 주무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다시 컴백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컴백했는지가 벌써 6개월이 더 흘렀는데 다시금 시정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혹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글쎄 예상했습니다. 그럼 2023년 새해맞이 소통 이벤트 양산시장 Q&A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나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보기 중 한 가지를 빠르게 선택하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면 아들, 딸 중에 누가 좋은가요? 하면 셋, 둘, 하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들, 딸? 딸! 아드님 보고 계시죠? 이해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대기, 또 양산시장 대기 시장 대기죠. 순대국밥, 돼지국밥 돼지국밥 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소주, 맥주? 소주 탕수육, 부먹, 찍먹 부어서 먹기 네, 맞습니다. 엄마는 외계인 민트초코 네? 지금까지는 몸풀기 게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통 이벤트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양산의 자랑 세 가지? 천승산 일출 영축산과 통도사 황산공원 그럼 곧 설이 다가오는데요. 손자들에게 세뱃돈 얼마나 주실 일정인가요? 우리 손자 둘인데 인당 2만원씩 너무 짠데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혹시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네, 유튜브도 자주 봅니다. 최애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양산시 공식 유튜브 양산시 공식 유튜브 양산시 공식 유튜브 MBTI가 뭔지 아시나요? 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BTS 상당히 동안이신데 비결 열심히 사는 것과 극기 운동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는 조금 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라베? 라베? 라베가 얼마이신가요? 80개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평소 멘탈 관리 비법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잘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장직 수행하시는 건데 기억에 남는 실패한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에 부산대 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치 못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패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적답 한마디 우리 청소년들은 양산의 미래입니다. 특히 우리 양산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과 이런 부분들이 양산시를 그대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측도가 됩니다. 양산시의 청소년 여러분 양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여러분들이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열심히 우리 시에서도 뒷받침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껏 열심히 활동하고 회사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곧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서 구독자 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개면년 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동반사로서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소통 이벤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장 직무실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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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